은경혜! 열어, 문 열어, 은경혜 열어! 오늘 오전 6시 12분 은기태 전 회장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위너스다 지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전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 공식 발표 예정 시간은 오늘 오후 9시입니다 그 전까지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임원진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직여 회사 내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다시 시작합니다 홍세연 옮겨, 주영이 이재준 실장이 홍세연을 데려가? 저 어르신 실례지만 여기서 민박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그렇긴 한데 이 외진 것까지 어찌 찾아왔노 어쩌다 오는 손주 애들도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고 오면 가기 바쁜데를 상관없습니다 누추지만 따라 들어와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었나 처녀가 곧 쓰러지게 생겼네 들어와 지민에게 맡을 수 있도록 수준비가 에피소로 에피소로 월요일 소원 어휴 아안녕 하늘 감사합니다.